야 너 구현승중이였어? 암킹 딸피 업전 하려면? 암킹 솔직히 딸피 업전 못해요 조금 조금 그래 오 쉣 다행이다 아 이거 스쿨이 안되네 아예 안나가네 웨이브 샤이닝 무조건 웨이브를 해줄걸 왜냐? 멋있으니까 원래 됐는데 확장은 없는거 같네요 와 까비스 띄워서 되는데 이거 오 쉣 소주 아이고 까비요 드는 데쉬 유니п 소서 2 드는 데쉬 어 예쓰 예쓰 저럴 때 역전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암호킹이 어쩔 수가 없죠 생각해보면 다른 캐릭크는 다 차필라도 있나? 다른 캐릭크도 웬만한 역전기가 있는데 얘는 없어버려 빠지! 나이스! 야 어떻게 앉는거야? 진짜 아껴 아껴 썼는데 간다! 저놈에 오징어 너 행사를 안좋아하잖아 원투! 어려면 셀 contenu 내가 이겼다 아이 윈 아uais 가십시요 그 제가 오늘 들어보세요 그 친구를 만나러 그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었어 버스를 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버스카드에 잔액이 없는거야 띡 찍었는데 근데 제가 약속을 늦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비싼 버스 탔어 가까운 거리지만 빨간버스로 늦을 것 같다 라기보다는 빨간버스로 먼저 와가지고 천원은 더 아깝긴 하지 근데 그게 아무튼 그러다가 했는데 맙소사 잔액이 500원 모자란거야 근데 또 기다렸다 가면 늦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술려를 무릅쓰고 막 한 버스 찍어보다가 술려를 무릅쓰고 좌석에 옆에 계신 여자분한테 안되겠다 이거 내가 내리고 충전하고 가면 아니 또 10분 20분 소모가 되는데 너무 늦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자리에 계신 여성분한테 말을 걸어야겠다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찍어달라 그럼 황금도 없었어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어 근데 그분이 저기 조금 봤는데 그분도 어디 가시나봐 이렇게 단장을 하셨더라구 어 단장을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였어요 아름다우신 분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 제이디씨라 해서 바로 해줬다구 아니 뭐 그럼 뭐 해달라고 해서 유튜브 보여줘 아 그럴 순 없잖아 트위치 보여줘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서 저기 뭐야 어 아 죄송한데 제가 이거 안하면 너무 늦는다 그래서 그러면 안되겠냐 하니까 흔쾌히 해주시더라구 바로 이렇게 기사님한테 해가지고 그거 이제 카드 원래 찍혀있는거 한번 뺀 다음에 카드 한번 찍혀있는거 이렇게 해지한 다음에 다시 찍어주셨거든 흔쾌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현금이 또 없는거야 하필이면은 제가 이 지갑에 현금을 안 들고 다녀요 아예 현금이 없어 이 지갑에 어 그리고 이 버스카드가 잔액이 없던거야 이 망할 이 카카오 얘가 잔액이 없었어 그래서 아이고 맘했다 해서 괜히 이걸 잔액이 부족합니다 삐빅 하는데 괜히 다른 카드 버스카드도 기능도 안되는 다른 카드를 찍어보기도 하고 괜히 이렇게 아이고 어떡하냐 약간 현금이 없는데 그러다가 구질구질하게 딱 핸드폰으로 은행 어플 딱 하면서 저기 여기 대자번호 주시면은 제가 어? 가시는 곳 환승비용까지 해서 구매드리겠다 이랬는데 저기 쿨하게 괜찮아요 이러시더라구요 고마웠어요 되게 K-POP 아 K-POP 왜 이렇게 물어봐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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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아 아 차 없어요 저 차 사진 사야지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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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Really 나는 근데 차보다는 저기 천금을 모으는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아니면 집이라던가 차는 저렴한거 사더라도 막 유지비 아우 쉣 나는 지금 현재 차를 사야겠다는 것보다는 아이고 죽네 차보다는 저는 집이 차라리 욕심이 나지 내가 맨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차 있으면 막 어디 가겠지 펄키 젊어니 헬로 나이스 컨츄리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들어가 조시한테 금지 노노노노 조시 던저러스 차라리 아래 엠발사 조시한테 리얼리 오른발 조심 아 아 내가 먼저 때릴 줄 5 4 4 8 7 8 7 8 8 8 8 8 9 8 9 9 9 9 9 무슨 의미일까? 16자리의 숫자?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5로 시작한 데가 어디지? 우리은행은 1로 시작하거든요? 내꺼? 내꺼는 1로 시작 쟤는, 저분은 5로 시작한 데 어디지? 카드번호로? 근데 카드번호를 카드번호를 저기 할 이유가 없잖아 저기 외울 필요가 없잖아 내가 봤을때는 저거야 계좌번호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약간 저 계좌번호로 인상깊은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은 바로 입금 들어오는거지 계좌명을 아우 라스 잘하시네요 내 바로 들어온 플레이한다? 그러면은 계좌명 이 씨블러마 해가지고 바로 입금 들어오는거지 맞죠? 롱이 오죠? 내가 말 맞지? 이럴 수 있어 오우씨 무서워라 오 데미지가 좋네 전략적 아이템 하하하하 뭐야 어디가심? 계좌 확인하셨나요? 잔고? 오 2번 2번 한 명 이럴 수 있어 도움이 실제 있다고요? 아 뭐야 나도 그럼 내 닉네임 내 계좌번호로 해야겠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거 한번 해보고싶은데 죽어도 안맞으시네 맞을 이유가 없긴해 카운터가 좀 어렵네 만전중에 한번 아 아이고 계속 맨날 제발 필리즈 내가 정렬한 사람야 이 사람은 뱅크가이 적금 유지 적금 남들 적금 유지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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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ng 적금 적금